이게 바로 요즘 뜨는 욕실 청소용품 제타매직 클리너랍니다. 컬러 체인징 기술 제타매직 트리거를 사용하면 5분 뒤에 파란 거품이 하얀 거품으로 바뀌고 물로 뿌려만 주면 끝! 제타매직 트리거는 이탈리아 트리거 방식으로 아주 편리하고 쉽게 분사된답니다. 음 그리고 무궁대는 소울이나 다 쓴 칫솔로 닦아주면 더욱더 효과가 좋답니다. 제타매직 클리너는 리필에서 사용한 트리거 말고도 눌러만 주면 되는 스프레이 타입도 있답니다. 용량은 똑같이 사용법은 편리한 대로! 욕실 청소의 해결사 제타매직 클리너! 주방에도 사용해도 좋아요! 증명하고 주의 아킹! 욕실 청소의 해결사 제타매직 클리너랍니다. 욕실 청소가 TV 아이템과 함께 컨텐츠 두는 자원 inside.